이시훈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가져오는 이시훈. 다시 한번 이시훈의 서비스. 아 이번엔 포핸드 사이드 아주 날카로운. 가져갑니다. 이제 김나영 선수의 서비스. 포핸드 전환 대 2대1입니다. 김나영의 서비스. 지금은 리시브. 이시훈입니다. 포핸드 공격 성공. 포핸드 공격 하지만 맞받아치는 김나영. 김나영의 서비스. 넷째 걸리면서 김나영이 한 포인트를 더 챙겨갑니다. 이시훈 백핸드로 버텨내면서 득점. 이시훈의 서비스입니다. 배전에 걸렸고 양쪽으로 공략. 뒤로 물론 합니다만 받지 못합니다. 네 약간 네트 또 행운이 좀 김나영 선수. 동점 상황. 포핸드 전환 대첨 이시훈. 계속 이 좁은 점수 차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나영의 공격이 벗어나는군요. 강한 리시브 득점으로 위한 선수였습니다. 점수 안정차. 이시훈의 서비스. 백핸드 플레이. 같이 못할 곳으로 들어갑니다. 권까지 이어집니다. 낙고 나가면서 이시훈이 주먹을 불끈 중입니다. 김나영의 공격.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첫째 게임부터 접전입니다. 9대8의 스코어 이시훈의 서브. 자 랠리에서 이시훈 선수가 한 포인트를. 김나영의 서비스입니다. 이시훈의 게임 포인트. 이시훈 선수가 한 점을 따내면서 11대8. 첫 번째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김나영의 서비스. 받아칩니다. 3구 공격 들어왔습니다. 김나영은 이걸 또 받아쳤습니다. 백핸드 밀어내면서 이시훈. 여유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김나영. 득점 이시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시훈. 3대에게. 서비스 이어집니다. 3대1의 스코어. 여기서 리시브 범실. 김나영 선수가 서비스로. 길었어요. 엔드라인 뒤로 빠져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서비스 자 빈툼을 공략해봤지만 버텨내자 오히려 라이트 맞고 나가면서 서비스권에서 득점을 가져오는 이시원 김나영의 서비스 김나영 방향을 틀어봤지만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김나영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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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수 차에서 이시원 이시원 오 좋아요 송곳같은 공이었습니다 이건 1번 간식매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시원 하지만 이번엔 김나영 선수가 한 포인트를 이시원 다시 한번 네트에 걸려 다이스쿨 오 잘했어요 경기 이어집니다 이시원 이번 공격을 노려봤을까요 하지만 김나영 이 시험 받지 못합니다 끊어낼 수 있는 흐름일지 김나영의 흐름일지 김나영 벗어나면서 11대 7로 두 번째 게임이 종료 됐습니다